자, 그러면 우리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여기 welcome이 뜨거든요 저게 이제 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session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session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node.js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간단한 session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래쪽에 놓고 main.js를 위쪽에 놓고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거는 session middleware가 필요하니까 copy하고 적당한 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얘는 뭐예요? 저는 session을 파일에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파일 스토어가 만들어지죠 그럼 session은 파일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캐싱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다 저장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ession을 실제로 middleware로써 우리의 앱에다가 설치하는 코드가 이거이고요 저는 이 코드를 한 여기 쯤에 설치할게요 다른 middleware들이랑 같이 나란히 있네요 자, 됐나요? 음 그럼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때마다 session이 생성이 되겠죠 여기 자, 여기 여기 이렇게 node-mon main.js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auth.js 파일로 가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session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보통 이메일이나 패스워드 같은 거는 우리 DB에다가 저장을 아니, DB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session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뭘 저장하냐면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그 필요한 정보들 그 사용자에 대한 예를 들면 닉네임 같은 정보 이런 걸 이제 session에 담아두면 DB나 파일에 다시 접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자, welcome 위쪽에 session 아니죠, request에 session에 is.login.d 를 true로 주고요 request에 session에 닉네임을 auth.data에 닉네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접속했을 때 여기에 쿠키가 어떤 게 생성이 되는지와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sessions 디렉토리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게 있어서 지워버렸어요 리로드 해 볼게요 하나 둘 아니죠 로그인을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속했을 때 우리의 웹 서버가 응답 패더로 setcookie connect.sid ... 라고 하는 그 session의 식별자를 쿠키 형식으로 웹 브라우저에 박아넣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session id에 해당되는 매칭되는 파일을 파일을 이렇게 서버 쪽에 저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이 두 줄의 코드로 인해서 이 session 파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닉네임은 egoing이고 islogined 는 true 라는 값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웹 브라우저는 이 session id를 다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겠죠 그러면 session middleware는 저 값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session 객체를 구워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로그인이 된 다음에 그... 홈으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코드 이제 써먹을 때가 됐네요 자, 컷해서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 다시 리로드 한 번 더 id egoing 777 골뱅이 지메이 dot com 111111 로그인 자, 홈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